안녕하세요. 고품격 토크쇼 PD 출장! 저는 새로운 문도 PD라고 합니다. 문도! 린 선수 인터뷰 영상 만들었고요. 안 보셨죠? 왜 내가 안 보자느냐? 아니 리액션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레식이랑 발로 영상 만들었어요. 교육 영상을 굉장히 다들 좋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조회수는 인터뷰가 더 높았어. 조회수가 다가 아니냐. 콘텐츠를 사랑하는 마음과 조회수가 다던데. 맞아 조회수가 다지. 슬프다. 라라보로 갔어 갑자기 오프닝. 너무 슬퍼졌어.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걸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텐츠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가장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비더원이죠? 비더원 그게 뭐죠? 비더원 비더원 포즈인가요? 비더원인데 이제 아프리카 전 때죠. 영상이 마지막 업로드 됐을 때는 네. 그래서 이 비더원 제작자가 누구죠? 셀린스님? 아닙니다. 거짓말 하시마세요. 만드는 사람은 셀린스였는데 이제 재촉 받는 것은 티모였어. 그 처음. 나 재촉 받았죠. 범인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세요. 사실 저도 좀 댓글을 많이 봤어요. 언제 나오냐 라는 댓글을 봤는데 사실 좀 뿌듯하기도 하면서 좀 무섭기도 했는데 저희가 좀 딜레이를 하고자 딜레이를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비더원의 기존 제작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당일에 촬영을 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토리라인을 짠 다음에 이제 선수들의 나레이션 및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요. 그 후에 마무리를 짓고 영상을 업로드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정규 시즌 막바지에는 선수들이 예민하고 경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좀 촬영 자체를 최소화로 진행을 했었고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휴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수들의 휴가를 방해할 수 없어가지고 좀 선수들이 휴가를 복귀하는 대로 좀 영상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제작 과정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인터뷰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선수분들이 휴가를 다 갔으니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배를 위에서 롤스타가 가고 있는데 그냥 잡았다가 배로 와가지고 인터뷰 시켜라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래도 쉬는 시간은 방해하면 안 된다.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선수들의 컨디션? 개인 시간이 가장 우선시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 제작에 조금 딜레이가 생기고 이런 부분을 조금 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휴가 후에는 바로 잡아다가 녹음해서 영상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하겠습니다. 휴가 끝나고 바로 인터뷰를 잡았더라고요. 지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자마자 그냥 앉혀가지고 얘기 들으려고. 그리고 또 팬들이 이것도 궁금할 것 같은데 플레이오프 때는 저희가 촬영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아. 이제 정규 시즌 막바지랑 플레이오프 때는 너무 경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촬영을 최소한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작에 힘든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서 그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예민했죠. 그래가지고. 그쵸. 사실 플레이오프 막 경기 3일 남았는데 녹음해달라 인터뷰 해달라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비더원 만드느라고 다른 영상으로 대체하는 게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스코트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마스코트. 또 죽이셨어요? 제가 뭘 죽였죠? 이미 한 명 갔잖아요. 담밤. 이미 한 명 보냈잖아요. 담밤이는 제가 죽였죠. 그렇지만 이 친구. 락조. 락조는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더 금손인 분께 가가지고 제작이 되는 중이고요. 그때 중간에 이제 그 과정임을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말씀드리지 못하고 몇 개월간 잠적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 컨텐츠가 빠그러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분들이 저를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님을 컨텐츠가 끝난 게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랜젤 하시나요? 치마 입고 왔습니다. 추리닝 찾아올까? 치마 입고 와서 그랜젤은 어렵습니다. 다음은 미리미리 공지사항 적나요? 아 미리 적어드릴게요. 근데 질문을 주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이용해 주시면 제가 아차하고 답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코트에 이어서 이게 마스코트랑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저희가 굿즈를 출시를 했잖아요. 이거는 기쁜 일이지만 굿즈 출시로 인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원래 굿즈라는 게 이제 출시를 하기 전부터 약 반년을 계획을 하고 디자인도 어느 정도 제작을 하고 뭐 그냥 로고만 때려박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니즈가 많았고 아 또 이렇게 탑을 하게 되는데 윗분들이 자꾸 이제 굿즈를 이제 원하시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굿즈를 이제 빠르게 준비하느라 실망하셨을 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품질과 사후 처리 과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도 배송을 해드릴 때 좀 더 검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굿즈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너무 ㄱ같이 만들었다? 아니 맞잖아 너무 이제 껍질 잘 벗겨지고 약간 신경 안 써준 것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 돼? 안 되면 저희 업체 바꿀게요 그냥 이거는 나를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안 되면 업체를 바꿔야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긴 해요 안 되는데 어떡해 자 다음으로는 조금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 떨려 하세요? 지금 굉장히 우울해 보였는데 힘들어 방금 촬영하고 왔어 촬영은 지금 3시부터 해서 지금 거의 3시간 하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촬영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명 때문에 세 명이 피해 봤잖아요 세 명이 다 기다렸어 맞아요 딜레이 됐잖아요 심지어 한 시간 해명 좀 해주세요 사과하세요 너무 열심히 했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쉬엄쉬엄 해야지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 배그 기다리세요 아무튼 간에 스포인가요 스포 저는 괜찮다 프로그램 스포다 아무튼 간에 이제 월즈가 월즈 관련된 게 뭐가 오죠? 그게 뭘까요? 트로피 와요? 트로피 왜 안 와요? 드디어 트로피? 트로피는 저도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트로피 아직 안 왔어요 가끔 여쭤보시더라고요 트로피 왔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월즈 트로피는 아직 안 왔어요 저희도 보고싶어요 저희도 보고싶어요 소환사 거 보고싶어요 저희도 보고싶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무튼 안에 드디어 월즈 저지가 출시한다고 합니다 와 월즈에 갈 것을 염두해가지고 이제 아디다스랑 여러 유니폼 플러스 월즈 유니폼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글로벌 유니폼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고 협업 특성상 좀 제작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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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걸리더라고요 보통 글로벌 번사까지 컨펌을 받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걸린다고 들어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늦게 팬분들께 말씀드린 점 조금 사과드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월즈 유니폼이 출시됩니다 근데 이것도 작년에 준비해가지고 이 시기에 딱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쵸 미리미리 준비를 해 이거는 저희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엄청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진짜 엄청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진짜 진짜 우리 월즈컵 할 수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 언제 출시되는지 전 알아요 전 몰라요 저는 생김새도 봤어요 검은색은 아닙니다 네 언제 출시되죠? 근데 생각보다 빠를 시일 내에 출시가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정말 예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안이 나왔다는 건 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지갑을 준비해 주세요 통장을 그거 월즈 저지 이후로 이제 저희 유니폼 수량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다고 팀원님이 솔직히 저지가 저희 굿즈 딱 오픈됐을 때 저지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 특히 사이즈 좀 큰 부분에서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아까 셀린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약상 1년 전에는 이제 미리 물량 확보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전국에서 끌어모아서 했던 그 물량이 바로 그 이번에 굿즈샵 오픈하면서 이제 나왔던 물량인데 그래서 앞으로 물량을 조금 더 미리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물량을 좀 많이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빠르게 솔드아웃이 돼가지고 팬들이 많이 사주셔가지고 팬분들께서 실제로도 많이 사주셨고 물량이 없기도 했어요 정말 빨리 사주셨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많이 빨리 사주셔가지고 이제 솔드아웃이 된 줄 알았는데 물량의 문제였나요? 큰 사이즈의 경우에는 물량이 조금 없어서 빨리 솔드아웃 된 경우도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아디다스 상위 등급의 계약이니까 곧 양질의 유니폼을 만나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트위터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거 이 사건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팀원님에게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사건이라고 이제 몹쓸 사건이 있었잖아요 말하기도 좀 그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곧 수사가 마무리되어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곧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진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준비한 Q&A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굿즈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거 유통 과정이나 어떤 굿즈 상태 디자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을 할 계획이 있고요 또 디자인 부분에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그쪽도 충원을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로고만 이제 때려박는 디자인이 아닌 좀 더 화려한 디자인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컨텐츠적으로는 월즈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관련된 것들 많이 준비되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타이밍 한 게 나올 겁니다 재밌게 즐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PD주접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카메라보 안녕